우리 쇼쇼니들 어서 오세요. 목소리가 요즘 좀 상태가 안 좋지만 오늘 더 발랄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내 카드로 결제를 해서 3년 이상, 5년 이상, 7년 이상, 길면 10년 이상 살아남은 애는 누군가. 걔네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지금 보면 일단 길이가 좀 긴 게 저쪽에 있고 좀 짧은 게 이쪽에 있죠. 옛날 오래된 코트들은 요즘 나오는 코트처럼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제일 오래된 애는 이렇게. 요즘 뉴트로가 유행이라서 다시 이런 보라색이 되센 거 알지. 약간 왜 그런 아이유가 막 이렇게 약간 옛날 사람처럼 입고 나오는 느낌 알죠? 그런 느낌들을 요즘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깜짝 놀라게도 제가 20대 후반에 대차게 버버리에서 보라색 코트를 구매를 했었습니다. 한 17년? 20년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20년 전에는 이게 되게 맥시 코트였어요. 그래서 이걸 입고 나타나면 다들 와 진짜 길다. 너 말고는 누가 입냐? 막 이랬던 길이. 지금도 보면 무릎을 가리잖아요. 꽤 길이가 길게 나왔었던 코트라서 지금도 버버리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이 트렌치코트의 디자인은. 되게 무겁네. 건강했나 봐. 젊어서 건강했나 봐. 어머 또 밑에는 어쩜 또 이렇게 조신한. 나 그때 되게 여성스러운 거 좋아했나 봐. 우리 28살의 세영이는 이런 스타일 좋아했나 봐요. 이런 44살이 될 줄 몰랐겠지? 그때는. 하여간 그때도 사치스러웠어. 월급을 얼마나 받는다고 이렇게 비싼 걸 사 입은 거야. 사실 그런 것도 있지. 좀 싸게 산 거는 버렸겠지. 얘 그동안. 비싸게 샀으니까 옷장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날에 이 보라색 코트를 왜 샀을까. 그런데 질도 좋고 괜찮다. 좀 무겁기는 해요. 소매도 이렇게 비조장식. 그다음에 벨트에 있는 가죽 비조 이런 것들이 그 클래식한 트렌치코트의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코트라서 유행을 안 타는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보니까 색깔은 조금 엄하지만 디자인이 굉장히 예쁘게 아직 입을 수 있을 만한 컨디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지도 않았어. 보관을 너무 잘했나 봐요. 이거 오래 한번 입어야 되겠다. 이런 거 입으면 또 가서 뭐 28살에 산 거잖아. 버버리. 이렇게. 이런 걸 그 당시에 왜 샀을까? 나도 당체에 얘가 이해가 안 되네. 내 옷장에 투톱의 나이든 애들. 이겁니다. 이것도 기가 막힌네. 이거는. 내가 이걸 입고 소개팅을 스무 번은 했어요. 소개팅로. 겨울에 딱 이거 입으면 아주 귀티가 나. 털도 탁 달려가는데. 너무 사채스러워 보이지는 않고 이래서. 아 그때. 이거 입고 소개팅 많이 했어요. 성사가 된 적이 없다. 이걸 입고 소개팅을 해가지고. 이건 동화면세점에서. 아직도 있습니다. 옛날에 면세점 몇 개 없을 때 동화면세점 신라면세점보다 항상 5%를 더 깎아줬었어요. 내 기억에 그때 100만 원 될랑 말랑 10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 그때는 이제 내가 100만 원은 옷을 쓴다는 게 되게 손떨리는 일이어서 고민하면서 썼던 기억이 나요. 아 이거 옷이 아니야. 응? 이거 자본이. 이거? 예뻐요? 우리 소개팅에는 한 번도 성공을 못 했을까? 옷이. 옷이 문제가 아닌가 본데. 아 옷이 아닌가. 아 이거 나 진짜 당시에 야심작이었는데 지금 내가 사라 그러면 이걸 사지는 않을 것 같아. 물론 보라색도 안 살 것 같긴 해요. 이거는 결혼한 다음에 샀어요. 초창기에. 그때 가장 우리 막 사랑이 넘칠 때잖아요. 신혼 초에. 그래서 하나 사달라고 대차하게 얘기했는데 안 사주더라고. 유행도 안 타고 너무 잘 입는 클래식 아이템 중에 하나란 말이야. 여기다가 이렇게 벨트 여기다 또 브라운 켈리 벨트. 브라운 벨트 여기 딱 하면 되게 예뻐요. 고정이 딱 되면서. 이거를 그 당시에 남편이 안 사줘가지고 내가 샀는데 밀라노에 출장을 갔거든. 밀라노에 가서 샀어요. 그래 니가 안 사줘 이러면서. 밀라노에서 이렇게 싸게 샀어. 되게 가볍기도 하고 이거는 자켓 같은 거 입고도 이렇게 들어가니까 여기가 넓어서. 의외로 안 추울 때도 있지만 추울 때 코트 입고 너무 추우면 위에다 한 번 더 입기도 괜찮아요. 진짜 꼭 이렇게. 그래서 소재도 베이지색 투톤으로 돼 있어서. 이거는 제가 인스타그램에도 해마다 입고 있는 사진이 되게 많이 올라옵니다. 사진을 잘 봤거든요. 항상 어디 거냐는 질문도 많이 받고. 그런 아이템이어서 제가 지금 아끼고 있어요. 이 코트 마누엘라예요. 막스마라를 대표하는 코트죠. 실제 낙타가 카멜 소재 100%고요. 막타 털을 막스마라 그룹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카멜 소재 100%로 돼 있는 코트들이 거의 디자인마다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지금 백화점에 가보시면 보통 카멜색의 마누료 코트는 대부분 품절입니다. 블랙이나 카멜이나 이런 컬러들을 제일 많이 선호를 하시고. 이렇게 좀 소매도 좀 널찍해서. 키가 좀 작은 분들은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접어서 입는 그런 재미가 또 있어요. 좀 풍성해 보이고 좀 클래식해 보이는 그런 매력. 막스마라라고 우리가 이 브랜드를 얘기를 할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저는 딱 이 코트의 이미지인 것 같아요. 마누엘라 코트 이거는 제가 팔고 샀어요. 이거를 홈쇼핑 방송에서 마누엘라 코트를 진행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판매를 하고 너무 예뻐서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지가 팔고 지가 사는 아이템이라고 샘플을 받지 못하는 템이거든요. 이런 거는 비싼 거는 주지 않아요. 입어보라고 빌려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때 그냥 제 돈 내고 사가지고 입어보면서 아 이게 클래식의 맛이구나 했었던 코트고. 역시 아니나 다를까 뭐 세월이 지나도 정말 오랫동안 잘 입는 코트이기도 하고요. 따뜻해요. 근데 가볍진 않아요. 이 카멜 소재라는 게 유난히 가볍지는 않아요. 꽤 좀 묵직한 편이고. 대신 이 카멜 소재의 고유의 느낌이 딱 있거든요. 이 겨울이. 그래서 막스마라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입고 있는 걸 보기만 해도 아 저거는 카멜 100%구나. 이게 좀 보이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거보다 제가 더 좋아하는 막스마라 코트가 있어요. 자 이 코트는 막스마라의 최근 가장 대표작 중에 하나인 라브로 코트예요. 그래서 캐시미어 소재 100%로 되어 있고 약간 A라인 보시는 것처럼. 옆에서 봐도 그죠? 되게 약간 우아한 느낌이 있죠? 뒤에서도 보면 굉장히 그 원단을 좀 많이 폭을 이렇게 써서 펼쳐보면 우와 저거 원단 진짜 장난 아니다. 그런 느낌이 드는 코트예요. 근데 이 코트는 되게 가벼워요. 물론 우리가 캐시미어 100%의 코트가 다 그렇겠거니 하지만. 굉장히 가볍기도 하고 부드럽기도 하고. 여기 가서 입어보고 저기 가서 입어보고 아무리 입어봐도. 이 라브로 코트를 이길 자가 없더라고요. 딱 입는 순간에. 비싼데 이거 사야되나 보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거의 1년을 고민하다가 제가 샀습니다. 아마 세월이 지나면은 마지막에 얘가 남아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무거운 옷을 점점 못 입잖아요. 나이가 들어도 이건 사이즈도 내가 좀 살이 붙고 이래도 별로 구애 없이 입을 수 있는 스타일인 것 같아서. 근데 이건 신기하게 벨트 고리가 없어요. 내 코트만 없는 건 아니죠. 날씨가 많이 안 추울 때는 이렇게 툭 떨어뜨리고 입고 다니는 것도 멋있는데. 추우면 묶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묶고 나가면 잃어버릴까 봐 풀 수가 없어요. 또 어떤 분들은 고리가 있으면 지저분하다고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고민을 좀 하셨다가. 내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거를 하나. 장만을 하리라.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제가 몇 년 입어보니까 후회가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코트예요. 이거는 조금 짧은 게 있어요. 짧은데 예뻐. 근데 이 길이의 코트가 이거 하나야. 이렇게 짧은 코트는. 이거는 물론 카라가 예쁘죠. 카라가. 이건 카라와 단추 이런 디테일이 예뻐서 샀는데. 롱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면서 구매하기는 했어요. 팔 짧은 거 봐봐. 일부러 이랬다는데. 이렇게 귀엽게 입으라고 이렇게 나온 거라는데. 좀 심하게 짧은 거 같지 않습니까? 이거를 또 늘리자니 이 맛이 안 살 것 같아가지고. 하여간 뭔가는 예쁘든지 가볍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오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놓고 안 입어지는 거. 이거 왜 안 입지? 체크가 별로 예쁜 게 없다고 생각했을 때 산 건데. 요새는 체크 입은 게 많이 나와가지고. 위가 되게 길고 좀 이렇게 툭 입은 그런 느낌이 좋아서 샀는데. 체크 코트를 많이는 안 입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롱이니까 좀 부담스러워. 체크일 거면 이거보다는 좀 짧았으면 좋겠어. 맞아 맞아. 너무 인간 체크 느낌? 옷을 살 때 무조건 이걸 뭐랑 입을지 적어도 두세 착은 떠올라야 사는 게 맞아. 그냥 예쁘다고 사는 거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떻게 좀 살려볼게요. 코트 자체는 늘 볼 때마다 예쁘다고는 생각을 하니까. 약간 그런 골덴바지 통바지에다 입을까? 베이직이어래. 그럼 핑크 쪽바지 입잖아요. 핑크? 골든 쪽이요. 골든? 아 그 아이보리? 아이보리 입고 올게요. 잠깐만요. 형님 이것은 일반 애들 사람은 안 입어요. 그래. 이렇게 입으니까 예쁘네. 이렇게 입으니까 예쁜 걸로 판명이 딱 났네. 내일 당장 입고 가야겠다. 아유 사놓고 너무 오래 묵혔어. 이번 주에 두 번 입을게요. 일단 생각날 때 입어야 돼. 뽕을 빼야 되니까. 그래 그래 인스타에 올릴게. 이게 안 그러면 돈이 아까워. 코트라는 게 여름옷이나 본목보다 여름옷이 비싸잖아요. 이 컨텐츠를 찍는 덕분에 저도 코트를 좀 이것저것 꺼내가지고 이건 너무 안 입는다. 이건 좀 많이 입어야겠다. 이거 다시 입어봐야겠다. 이런 거를 한번 딱 리뷰를 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집에 묶은 애들 되게 많거든요. 겨울 거는. 딱 꺼내놓고 다시 한번 입어보고 저처럼 이렇게 스타일링도 해보고 하면서 죽은 코트들 잘 살려서 올겨울 예쁘게 입어보아요. 그럼 안녕. 이거 구독 좋아요? 이거 했어야 되는데 안 했네? 그거 한번 하죠. 그럴까요? 좋아요. 한 번씩 쳐다보고 딱딱딱. 그럼 벨트를 묶고 하겠어. 여러분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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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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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목소리 허스키해가지고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